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 그리고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발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td21w10대 저기압은 오늘 10월 9일 새벽 3시에는 일본 도쿄 약 1000km 북서태평양 해상에 위치하였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일본 도쿄 북동쪽 해상 대략 이와떼현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내일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일본 후카이도 남동쪽 해상 대략 쿠릴렬도 서쪽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정리하면 오늘 오후 3시 무렵부터 td21w10대 저기압은 소멸 과정에 들어가며 내일 10월 10일 새벽 3시경에는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fully dissipate 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완전히 소멸을 의미합니다. 기상현상에서 dissipate 이라는 단어는 열대저기압이나 태풍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대기 중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사용한 fully dissipate의 의미를 의학을 해보면 td21w10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고 해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열대저기압 td21w에 대한 예측입니다. 오늘 10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경 td21w10대 저기압은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도쿄 머네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의 외곽에는 도쿄 인근으로 붉은색 구름대가 보이며 이는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늘 10월 9일 오전 9시 일기도를 살펴보면 가을 장마전선이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현재 일본의 비구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CMWF 모델에서 오늘 오후 4시경에 보이는 도쿄 인근 해상의 붉은색 구름대는 td21w10대 저기압의 외곽 구름대와 일본에 걸쳐져 있는 가을 장마전선이 혼재가 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곽 비구름대 아우터 레인벤저는 보통 열대저기압이나 태풍에서 중심부를 둘러싸는 넓은 구름대 구조로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종기예보센터 ECMWF에서 보여주는 이 붉은색 구름대는 강수량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이 구름대는 열대저기압 td21w와 일본 장마전선이 혼재된 영향으로 형성된 비구름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월 9일 오후에는 많은 비가 도쿄를 포함한 일본 수도권에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td21w 열대저기압이나 일본의 장마전선은 한국에도 아주 작은 미미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td21w 열대저기압과 일본 장마전선이 한국에 아주 미미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세가지는 그 첫번째는 기압의 변화입니다. td21w 열대저기압과 일본 장마전선이 위치한 지역 주변의 기압 변화는 한국 인근의 바람 패턴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 변화는 한국 남부나 동해안 지역에서 미세한 바람의 흐름이나 일시적인 기온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 영향은 대기 습도 상승입니다. 열대저기압이나 장마전선에 의해서 생성된 습한 공기가 상층 대기를 통해 일부 한국 남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습도를 약간 증가시켜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만들 수 있지만 직접적인 강수는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영향은 해상 상태의 변화입니다. 열대저기압 td21w의 바람과 파도는 일본 남부 해상을 통해 한국 남해안이나 동해 해역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부 해안에서는 파도가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항해나 해양활동에 작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한국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할 수 있으며 주로 해안 지역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열대저기압 td21w의 이동 방향을 계속 살펴보면 내일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경에는 중심기압 997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도호쿠 머네상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경에는 중심기압 99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쿠릴 열도 머네상으로 빠져나가며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며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입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는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쿄 머네상을 지나가는 모습이며 내일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경에는 도호쿠 센다이 머네상을 중심기압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경에는 중심기압 98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쿠릴 열도 머네상으로 빠져나가며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